가수 장윤정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장윤정은 21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장윤정은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기부금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습니다.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기부금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습니다.